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프리미엄 3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5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앵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에요.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이쪽은 스톤잽 살짝 있는데요. 신경 쓰실 부위는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분넷 살펴볼게요. 분넷 쪽 쭉 보시면 트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생활기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5.65mm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미러 부팬 터치 살짝 있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쭉 보시면 크랙 보이지 않고요. 잉콧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생활기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28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넓고요. 이열 접어주시면 더 많은 짐 싫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생활기수 있습니다. 도어 쪽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쪽은 부팬 터치 살짝 있고요. 이어서 사이드미러도 한번 볼게요. 컨디션 양호하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생활기수 있네요. 참고해주시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동 걸기 전에 먼저 시트 살펴볼게요. 블랙 앤 레드로 예쁘게 포인트 컬러로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배기판 주행거리 11만 5,148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그 위로 더 살펴볼게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으로는 ECM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살펴볼게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쭉 보시면서 2열까지 보시면 2열 시트도 있고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냉각수는 적정량 있는데요. 조금 보충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진 룸 쭉 보시면 외관상 두유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타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텐데 언더 커버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모델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